축하드리겠습니다. WANNA BE AUSA!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머쟁이 리더 진질입니다. 후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차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문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라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 막내 사나이입니다. 네, 리더 진진입니다. 저희 아스트로가 작년에도 정규앨범 하나랑 미니앨범 하나를 내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었는데 그거에 이어서 아주 청량하게 돌아왔으니까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정규 세 번째 앨범이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또 신경 쓴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최초로 또 솔로곡들 막 이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문빈입니다. 저희 아스트로가 이제 올해로 벌써 데뷔 7년차를 맞이했어요. 네, 시간이 흐른 만큼 많은 부분에서 성장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이 이번 앨범에서 좀 더 잘 표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앨범으로는 좀 더 성숙해지고 노란해진 저희 아스트로의 모습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현우입니다. 아스트로의 정규 3집 Drive to the Stary Road는요. 네, 지금까지 아스트로가 팬 여러분들이랑 같이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 나갈 길에 대해서 좀 담아봤는데 그 앨범명처럼 그 Stary Road, 약간 별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게 기다리고 있다. 있을 거다. 그런 길을 걸어왔다.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네, 사나입니다. 저희 정규 3집 달콤곡 Candy Sugar Pop은요. 달콤한 무대에 밝고 청량한 팝 댄스곡으로 리드미컬하고 중독성 넘치는 훅이 돋보이는 곡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Candy Sugar로 지칭하면서 달콤하고 청량한 느낌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멤버 라키 형, 그리고 빈 형, 진진 형이 작사에 참여해서 더욱 진중한 그런 노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킬링 파트라고 하면 저희 이제 코러스 부분에 My Candy Sugar Pop 어디든 내게 말해봐 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거기가 굉장히 계속 많이 나오기도 하고 네, 거기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Candy Sugar Pop 어디든 내게 맡겨봐 네, 여기까지 네, 제 파트는 아닌데 네, 감사합니다. 네, 포인트 안무 저희 곡 제목인 Candy Sugar Pop을 하나씩 확실하게 동작으로 표현한 구간이 있거든요. 방금 라키가 노래를 부른 구간이랑 동일한데 이름이 이제 Can Shoot Pop 춤입니다.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름마저 너무 달콤해요. 자, 불러주시면 네, 바로 자, 5, 6, 7, 8 My Candy Sugar Pop 예! 아, 에피소드라고 하게 이제 아, 좀 찾아보자. 에피소드가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보다가 네. 저희가 이번에 특별한 게 있어요. 뭐야?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CG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어, 네, 저희도 이제 기대가 되고 뮤직비디오가 어떻게 나올지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도 네, CG로 된 뮤직비디오는 어떨지 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차은우입니다. 라키가 얘기한 대로 CG가 약간 되게 예쁘게 들어갔어요. 네, 맞아요. 약간 CG가 들어가면 예쁘겠다라고 노래 들어서 생각을 했었는데 가사말에 맞게 예를 들어 하나는 뭐 파라다이스라는 가사가 있으면 진짜 낙원처럼 돼 있고 해가지고 너무 예쁘게 CG가 입혀진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뒤에 보이는 이 차도 저희가 직접 탔거든요. 맞아요. 타서 저희끼리 재미나게 연출도 많이 해봤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 어, 바이크 타고 그런 씬을 너무 어떨까 해가지고 요청을 드려서 그렇게 해서 내려서 딱 캔디슈가팝이라는 장소에 들어가면서 딱 뮤직비디오가 시작이 되거든요. 아, 여러가지 좀 소품들도 좀 다 각자 의견을 내서 촬영을 해서 더 뭔가 저희 색깔이 묻어있는 뮤비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진진입니다. 어, 일단 전체적으로 정규다 보니까 이제 모든 멤버들이 솔로곡,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솔로곡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 기간동안도 그렇고 이제 7년이라는 시간동안 저희도 연습하고 또 연습생까지 합치면 더 길겠지만 그러면서 구축해 나가는 자신 자기 자신들의 약간 색깔들을 조금 솔로곡에 표현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다채로운 앨범이라고 조금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주의깊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약간 그 과정 자체도 사실 정규는 항상 조금은 부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결과물들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무색해질 만큼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서 저희 굉장히 만족하는 중입니다. 네, 문빈입니다. 어, 엠제 형이 이제 팀 내에서 맏형이자, 메인보컬이자, 해피바레스이자 아주 막고 있는 게 많았던 형이었어요. 그만큼 되게 다채롭고 다재다능한 형이었는데 어, 저희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채우기 위해서 더 에너지를 좀 더 업 시켜서 신나고 재밌게 활동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무대를 보실 때도 느껴질 수 있도록 저희 다섯 명의 멤버들이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나입니다. 어, 엠제 형이랑 단 둘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어, 그냥 막내로서 지금까지 잘 해주고 있다. 형이 가도 잘 분위기를 잘 살려라 이렇게 해서 되게 7년간 형다운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형한테 잘 다녀와라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어, 이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일정이어가지고 같이 이제 보내주러 갔거든요. 네, 그때 이제 엠제 형이 약간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어, 별말은 없었는데 뭔가 이렇게 꽉 지면서 약간 잘 해라 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다들 다 똑같이 머리를 이발하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못 찾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뒷모습이 정말 이제 명준이 형이 되게 작고 귀엽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귀여운 형이 이제 가니까 너무 잘 갔다 왔으면 하는 마음. 네, 되게 조그만한 이제 형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나 갔다 올게 이렇게 하니까 되게 귀여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네, 차은우입니다. 어, 차별점이 있다면 그래도 가장 큰 차별점은 아까 형이 진진이 형 얘기한 것처럼 각자의 솔로곡들이 수록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각자 실제로도 들어보면 각자의 개개인의 색깔이 너무 잘 묻어 있고 각자 다 작곡, 작사, 랩메이킹 다 참여를 했었어가지고 더 뭔가 저희스러운, 진진스러운, 차은우스러운, 문빈스러운 약간 라키, 산하스러운 모습들이 더 들어가 있으니까 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저희 아스트로가 7년 차잖아요. 네, 어느덧 이렇게 7년 차가 됐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작곡이나 작사 이런 것들도 열심히 네, 각자 노력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한국을 온전히 책임지고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번 앨범을 좀 특별하게 네, 솔로곡을 담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씬 넘버 원이라는 이제 수록곡을 넣었는데요. 네, 작사 작곡을 했는데 어, 좀 약간 그 신경 썼던 부분은 그 가사 자체의 스토리를 또 담아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스토리를 조금 더 효과적이게 전달하기 위해서 뭔가 영화적인 요소, 나레이션, 대사같은 가사말, 그리고 뭐 영사기 소리 이런 것들을 넣어서 뭔가 제 노래를 들었을 때 아, 한 편의 영화가 이렇게 그려진다 라는 느낌을 네,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 좀 이제 포인트를 중점으로 두고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차현웅입니다. 저는 그 솔로곡으로 First Love라는 첫사랑 노래를 이제 했는데 처음에 딱 데모 들었을 때 뭔가 풋풋하고 설레는 느낌이 있어서 첫사랑이라는 테마로 하면 너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게 좀 귀엽게 풀면서 중독성이 있는 좀 그렇게 좀 담아보려고 같이 흥얼거릴 수 있게 그렇게 담아보려고 했으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네, 산하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다 잘 어울리지만 저는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저희가 연습한 기간도 좀 많이 길고 하다 보니까 준비하기 전에 딱 무대에서 이 파트를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럴 때 운영이 딱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타이틀곡도 운영이 가장 많이 생각나지 않았나? 어... 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잘 어울리면 다 잘 어울리지만 저는 MJ형이 가장 잘 묻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노래만 들었을 때는.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번 앨범의 매력 포인트는 아무래도 청량함 속에 녹아든 여유로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름이 날은 계절에 맞게 통통 튀는 매력을 담으려고 했고 그렇지만 이제 너무 영한 느낌보다는 많이 성장한 만큼 성숙해진 모습을 이번에 함께 담고 싶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무대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끼리도 얘기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해봤던 것 같은데 아스트로라는 팀을 생각했을 때 아까도 뭐 장난삼아 아청청아 얘기해 주셨듯이 저희도 너무 감사한 게 청량이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자신 있는 분야이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 빨리 그렇게 좀 자신 있는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여드리면 더 좋은 부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더 그냥 탄탄하게 좀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은우가 얘기한 것처럼 약간 저희 팀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청량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청량함으로 이제 어쨌든 완전체로 또 다시 나온 거다 보니까 그 외에 활동에서는 이제 조금은 다른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MJ형 솔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빈 산악으로 진진 라키 해서 이렇게 유닛들 앨범을 낼 때 이제 저희가 좀 다양한 색깔을 보여드리고 아스트로에서는 조금 청량한 모습을 유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나입니다. 저는 디저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3집 타이틀곡 캔디 슈가팝이 약간 좀 들었을 때 중독성이 약간 좀 강하다고 생각해서 디저트를 먹었을 때도 약간 계속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다. 약간 계속 중독성이 있듯이 저희 노래도 이렇게 기억에 계속 남았으면 좋겠어서 디저트로. 저는 새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코우 시국 때문에 조금 다들 힘드시기도 했고 이제는 조금 벗어나서 한번 떠나자.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 투 더 스테리로드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새 출발을 하면서 정말 솔로곡도 넣으면서 정말 보여드릴 거를 저희가 새롭게 보여드리자라는 의미를 좀 많이 담은 것 같아서 그리고 무엇보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맞아요 맞아요. 드라이브 할 때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런 의미를 좀 담아봤습니다. 저는 아마 멤버들도 비슷한 생각인 멤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앨범은 이제 마지막 트랙에 밤하늘의 별처럼 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제 이 곡이 저희가 지난 4월에 개최했던 팬미팅 때 저희가 선공개로 했던 곡인데 이게 또 팬송이거든요. 그래서 더 소중하고 의미가 깊은데 그때 이제 오랜만에 팬분들과 만나서 눈빛으로 이렇게 교감도 하고 같이 이렇게 부르면서 했던 그런 순간들이 너무 소중했어서 저는 이 곡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사나입니다. 저도 있는데 저는 이번 트랙인 썸띵 썸띵이라는 곡이 제 최애곡인데요. 뭔가 코러스 부분에 엠제형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 뒤에 저희들이 떼창하는 부분이 있는데 약간 분위기가 약간 신나는 느낌도 많이 들고 가사도 되게 이뻐서 저는 썸띵 썸띵이라는 곡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지입니다. 뭐 저도 그렇고 멤버들도 그렇고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저희도 무대 하면서 원동력을 사실 찾는 사람들이고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항상 팬분들과 교감하는 그 무대 위에서 교감하는 걸 항상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조금 나아져서 이제 최근에 또 좀 풀려서 팬분들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희한테 굉장히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굉장히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준비해서 이번에 또 컴백을 준비하면서도 콘서트를 동시에 또 준비하다 보니까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원동력이라 일단 저희가 일단 항상 준비할 때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제 로아들이 이런 거 좋아하겠다. 로아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그래서 약간 빨리 보여주고 싶고 뭐 항상 저희가 이렇게 연습하고 준비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아로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원동력은 아로하다. 네 아로하로 이렇게 뭔가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포. 일단은 일단 3년만 정말 오랜만에 하는 콘서트다 보니까 저희 역시도 지금 준비하면서 기대도 되면서 동시에 긴장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비대면 활동했던 앨범의 무대들을 이제 직접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기대가 크고 저희가 이제 노크 널차다가 때부터 관객분들 없이 저희가 활동을 했어서 그 이후에 나온 곡들이 뭐 단체도 그렇고 유닛도 그렇고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이번 콘서트에서 가장 큰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팬분들도 저희의 그런 무대들을 어쨌든 시국 전에 입덕하신 분들은 보셨을지도 모르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좋아해 주신 분들은 저희 무대를 보는 게 처음일 수도 있어요. 아 네 자연웅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4월 달에는 팬미팅 대면으로 했었는데 그때도 오랜만에 이제 팬분들을 만나서 너무 기분도 좋았고 에너지도 받고 해서 그런 보고 싶었던 마음들이 조금 녹았던 것 같은데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때 함성이 안 됐었어 가지고 클래퍼로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가올 콘서트에서는 이제 함성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저희도 설레기도 하고 더 신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사단입니다. 네 어 거창한 목표보다는 이번 앨범을 통해 그냥 다들 행복한 추억, 그리고 소중한 추억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뭐가... 거창가 주세가 생각하시죠. 저희 목표 1등으로 가겠습니다. 1등 딱 하고 멋있게 콘서트 딱 하고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좋네요, 형. 저는... 음원으로 갑시다. 저희리 음원 차트 1등. 음원 차트 1등? 둘 다 1등 갈까요? 네, 가능하죠. 목표를 저는 1위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통틀어서, 오케이, 통틀어서. 그리고 조금 자신도 있기도 하고 이번에 캔디슈가팝은 조금 합스럽긴 하지만 약간 대중적인 느낌도 굉장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스트로가 많이 성장했구나, 많이 성숙해졌구나. 약간 같은 청량이지만 이전과는 조금 새로운 느낌이다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서.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 엠제이 형이 없이 이제 5인 체제로 활동을 하겠지만 그 빈자리 없게 느껴지도록 저희가 열심히 채워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만 함께해 주신 기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번에 정말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은우씨. 네, 저희 아스트로 정규 3집 드라이브 투 더 스테리 로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빈. 네, 귀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번에 컴백한 우리 아스트로 정규 3집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키. 네, 저희가 항상 매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앨범을 만들어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정말 노래까지 너무 좋으니까 꼭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산하. 네,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는데요. 저희 타이틀곡 캔디 슈가팝 들으시면서 더위를 날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워너비 아스트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